음악 유통관리사 제4과목 유통정보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 및 평가 항목 중에서 4과목 유통정보에 대한 평가 항목을 보시면 유통정보의 이해가 처음 나오죠. 유통정보의 이해와 관련해 각종 정보라든지 자료, 지식에 기반한 유통정보 그 자체, 유통정보와 관련한 시스템, 체계화시키기 위한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이 유통정보의 이해를 구성하고 있고요. 지식경영과 관련된 부분 2장에서 다룰 내용들은 지식경영에 대한 개념, 체계, 시스템,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3장에서는 주요 유통정보와 기술을 및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 거기서는 이제 여러가지 종류의 바코드, 그 다음에 포스 시스템이라고 나와요. 그런 포스 시스템을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발전된 유통정보와 기술들,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체계상 4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유통정보의 활용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전자결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실 겁니다. 그래서 4과목 유통정보에서는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배점은 문제당 5점이 배점이 되겠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요? 우리가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되기 때문에 최소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몇 개예요? 20문제 중에서 배점이 5점이니까 최소 8문제 이상은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락 40점 없이 60점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떻게 됩니까? 8개는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개 이상 맞추시면 훨씬 더 좋고요. 12개 이상 맞추시면 4과목에서 60점 이상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최소한 4과목 때문에 평균이 깎일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아시죠? 그래서 유통정보의 내용, 우리가 우리 교재에서는 한 5개의 장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럼 출제 경향 및 학습 전략을 잠깐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기출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5개년도 유통정보의 이해 부분에서, 1장이죠. 1장 부분에서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의 전자상거래 부분 있죠. 거기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장하고 5장의 내용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약간 강약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 4과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때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4과목에 해당하는 유통정보의 내용은 다양한 유통정보 기술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관련 시험 문제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ICT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다양한 기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교제에 국한된 내용뿐만 아니고 뭔가 이제 현재의 추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약간 새로운 개념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출제 범위가 넓을 수가 있다는 점. 그런데 그 넓다는 게 뭔가 넓은 범위에서 가끔가다가 몇 문제씩 출제가 되는 수준이지 결국에 교제에서 크게 벗어난 정도의 우리가 시험에 당락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역량을 주는 비중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4과목의 내용 1장 유통정보의 2회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제는 39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정보의 개념과 정보와 사회에 대한 내용이요. 그 중에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정보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해서 수집된 각종의 방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 방대한 자료들을 객관적 체계적으로 가공한 거예요. 수집하고 분리하고 보관, 전달, 보고를 통해 가지고 획득한 지식을 정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정보보다 조금 더 정리되지 않은 형태는 뭐죠? 자료라는 것이죠. 자료 바로 뒤에 나오실 건데 자료를 뭐라고만 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팩트예요. 그 팩트를 서술해 놓은 어떤 텍스트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텍스트 중에서 뭔가 가치가 부여되고 판단이 이루어진 형태 그게 바로 이제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텍스트, 사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나한테 유용한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유용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들을 어떤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금 나름의 정리가 이루어진 것이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지고 수많은 정보 중에서도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일단 얻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숙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각자의 머릿속에 체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나타내는 형태가 지식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자료, 정보, 지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료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팩트라는 것이죠. 숫자나 기호, 문자, 운성, 그림, 영상 등으로 표현된 어떤 운영 개념이 없는 사실 그 자체를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료도 이제 1차 자료, 2차 자료로 살짝 구분을 해보시면 1차 자료는 조사자가 직접 조사를 통해가지고 수립한 자료가 되겠고요. 2차 자료는 연구소나 학회 등으로부터 수집한 전문적인 자료다. 이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가공되고 어떤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자료가 2차 자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는 자료를 처리해가지고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된 자료를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데이터가 가공 처리된 결과다. 그게 정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정보가 축적돼가지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가공 처리된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지침을 말한다. 그게 바로 지식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보의 특성은 몇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정확성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야 되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완전성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경제성 필요한 정보는 최소 비용으로 산출이 되어야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자의 경우에 자기한테 필요가 없는 정보는 뭔가 유용성 차원에서 별 실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단순성 너무 복잡하면 정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잔순해야 되고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시성 아무리 좋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입증 가능성 아무 근거 없이 소설을 써놓은 거를 가져와도 그게 뚜렷한 어떤 근거가 있지 않으면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 유형을 보시면 활동 주체별로 국가정보, 기업정보, 단체 및 법인정보 개인정보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표현 방식별로 보시면 음성, 문자, 이미지, 동영상 정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 범주별 유형을 보시면 내용 정보라고 하는 거 그니까 어떤 사건 자체에 대한 기록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식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물의 형태와 구성요소의 형상을 묘사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피스톤 모양, 제조 공정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태정보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3차원적 공간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대상물의 동작을 모의실험함으로써 얻어지는 정보고요. 그 다음에 동작정보는 정교한 동작으로 변형되는 정보가 동작정보가 되겠습니다. 로봇이 있으면 그 로봇의 경우에 정보가 입력되고 그 기계의 부분품을 제작, 조립한 다음에 완성된 산출물을 제조하는 일련의 과정을 표현하는 정보다. 그런 것들이 동작정보가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내용의 형태별 유형이 있으면 그 구분을 보시면 국가나 지역별 정보가 있고 영역별, 대상별, 내용별 정보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정보와 사회의 개요미 특성인데 정보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핵심이고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되고 정보의 처리 가공에 의한 가치 생산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회를 정보와 사회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정보와 사회의 특성은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화, 개방화, 분권화를 통한 가치관의 변화와 그 다음에 정보의 원활한 유통으로 인한 사회생활 전분야에서 정보 이용이나 정보 시스템의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산업구조 자체가 과거와는 달리 정보화나 지식집약화 그 다음에 서비스화화 등의 특징을 갖는 과거의 하드웨어와는 다른 소프트웨어형 경제구조로 전환이 되고 있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적 측면에서 보시면 과거와는 달리 지적 기술이나 정보를 통한 가치 창출 위주의 산업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집약적인 공업화 사회였는데 과거에는 지식집약적 정보와 사회 형태로 전환이 되기 위한 첨단 통신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가 됐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국제적 측면과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조금 주의기게 보셔야 될 내용 역기능이 나왔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앞에서 개념하고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럼 이게 좋은 점만 있는가? 좋은 점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약간 부정적인 모습이나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실험률의 증가예요. 일단 정보화 사회에서는 결국에는 컴퓨터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하죠. AI가 대체하면 향후에 사라질 직업군들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컴퓨터가 과거와 달리 대체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실험률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과거에는 지금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개개인의 어떤 정보가 지금에 비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마음 먹으면 몰래 빼내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하루에도 어떤 마케팅 전화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가끔 가다가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로 되어있는 그런 전화들이 가끔 걸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이 되고 과거에 비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나 범죄의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정보의 홍수 일단 방대한 정보가 무질서하고 체계없이 유통이 돼가지고 정보 과잉 현상이 초래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보에 의해서 지배되는 수동적 인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지체 현상 정보 전달 매체 발전을 비롯해서 일단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이 진행이 되고 있죠. 발전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죠? 뒤처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이제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 격차가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매체 기술과 뉴미디어의 소유 격차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간에 정보의 불평등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 정보의 빈부 격차도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보 이용의 격차와 문화적 종속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기업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정보화 사회에서 일단 첫 번째로 글로벌 시장 체제의 가속화 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과거에는 이제 국내에 한정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했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점점 이제 해외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화 사회는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시키고 경쟁을 심화시켜서 기업들이 소규모 틈대 시장과 특정 고객 집단에 대한 경쟁 우위 전략을 모색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규모의 비경제성을 초래하게 돼서 기업들이 대형화 하기보다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소비 패턴의 다양화 고급화가 있는데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이제 정보가 엄청나게 다양하다 보니까 쉽게 쇼핑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과거에는 다 이제 백화점을 가든지 어디 뭐 쇼핑몰을 가든지 해가지고 쇼핑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다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은 고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 업무 프로세스 단축뿐만 아니고 원자재 공급에서부터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하기까지 외부 업무 프로세스도 단축될 수 있도록 요구 받는다. 그만큼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다양하고 쉬워졌기 때문에 그죠? 방법도 쉬워졌기 때문에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가 단축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소량 생산 시스템으로 점점 변모를 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맞춤형 생산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와 유통 혁명인데 일단 유통 혁명 시대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제조업체 위주의 시장 지배 체제였는데 최근에는 유통업체 위주의 시장 지배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새로운 유통업체들은 고객 요구에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층이 더 많아요. 다양하고 더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 고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모든 분야에서 자기 고객 많은 사람이 왕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유통업체들이 고객 요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고객층이 두터워졌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나 포장 단위와 같이 중요한 시장 지배 요인을 결정하는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통업체가 변화를 했는데 그 원인을 보시면 일단 기업들이 어떤 정보나 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고도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상품 정보를 너무나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소비 패턴은 고객의 특성별로 변화했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뭐 정보가 별로 없었죠. 직접 매장에 가가지고 거기 진열된 게 다였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좀만 뒤지면 정말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품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유통업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군집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을 때 뇌가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컴퓨터가 사물을 분류하도록 훈련시키는 기계 학습을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신경망 상당하고 굉장히 유사하고요. 사람의 두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알고리지입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조금 구분을 해보면 CN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합성곱신경망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성곱신경망 이라고 부르는 CNN은 최소한의 전처리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다계층 퍼셉트론 그리고 DB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심층신뢰신경망 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기계 학습에 사용되는 그래프 생성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잠재변수의 다중계층으로 이루어진 심층신경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RN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순환신경망 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유닛 사이의 연결이 다이렉티드 사이클을 구성하는 신경망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 개념 OX 퀴즈이고요. 1번 보시면 1차 자료라고 하는 것 조사자가 직접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이고요. 2차 자료는 연구소 학회 등에서 수집한 전문적인 자료를 말한다. O겠죠. 2번 정보의 특성 중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필요한 적절한 시간대에 이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성에 대한 것입니까? 완전성은 그 정보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용자가 필요한 적절한 시간대에 이용자한테 전달되어야 한다는 특성은 적시성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정보의 유형 중 형태 정보란 정교한 동작으로 즉각 변형되는 정보를 말한다. 형태 정보가 맞습니까? 정교한 동작으로 즉각 변형되는 정보는 동작 정보입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4번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인간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기술 발전은 엄청나게 빠른데 사람이 그걸 습득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절 내용 같이 살펴보셨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